안녕하세요. MKF 그리고 우비짐 소속 김우승입니다. 지금 현재 저는 국내외 세계적인 강자들과 부딪히고 싸워가며 열심히 파이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이번에 맥스FC 무대에 처음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. 제가 맥스FC에 출전할 거라는 예상은 그 누구도 많이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저에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경기 오퍼가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저는 맥스FC를 택했고 이번 맥스FC 출전으로 인해 저의 팬들 그리고 격투기 관계자분들께 많은 반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번에 일본 킥복싱 두 개의 단체 챔피언인 타카야 선수와의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. 그 누구보다도 터프하고 정말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. 7월 15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맥스FC24인 익산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저 김무승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